여러분, 박학빈씨, 이정혁씨, 문정관씨, 원진호씨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영원한 신경청축, 이 온진 프로듀싱 앨몬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맡겨주는데요. 어서오세요. 자, 목을 위로 보시겠습니다. 아우,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자, 왼쪽부터. 네, 왼쪽부터. 저, 왼쪽부터. 바로 오십시오.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 번 파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왼쪽부터 포토카이 표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왼쪽부터. 바로 오십시오. 오십시오. 자, 이어서. 오른쪽까지 포토카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갈, 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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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.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많은 영화 즐거운 음악을 해주시죠. 감사합니다.